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제105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미수상회입니다. 출발합니다. 문제 1번 일반점표 입력 메뉴 문제입니다. 1번 문항 1월 12일 미래상사 주식회사로부터 제품 판매대금으로 수령한 약속어음 1500만원을 할인하고 할인비용 20만원을 차감한 잔액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단 매각거래로 회계처리할 것 뭡니까? 약속어음에 대한 할인거래이다. 그래서 은행에서 떼먹는 돈 할인료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한다. 이겁니다. 입력합니다. 메뉴부터 입시다. 일반점표 입력 메뉴. 날짜는 1월 12일. 먼저 차변에 적혀있던 받을어음이라는 자산을 대변에 적어서 감소시킨다. 그지요? 받을어음. 거래처는 미래상사입니다. 미래상사 주식회사. 금액은 1500만원 그리고 차변에 할인료에 대해서는 매출채권처분손실이라는 비용의 증가로 기록한다. 그지요? 얼마요? 20만원. 그래서 1500만원에서 20만원 차감된 1480만원만 돈 들어온다. 이겁니다. 돈이 보통예금으로 들어왔다. 됐습니다. 입력 완료. 2번 문항. 2월 5일 생산부 직원들에 대한 확정기여형, DC형 퇴직연금 납입액 3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다. DC형, 확정기여형은 그 성격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연금에 불입하는 순간 회사의 직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어져버리는 유형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연금에 불입한 돈 주인은 누구라고 이미 종업원 거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회계체리는 엄청 단순했다. 그지 돈 불입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퇴직금이라는 비용으로 기록하고 그 이후에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구조였다. 이겁니다. 됐죠? 그게 DC형, 확정기여형이고 지금은 돈을 불입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돈 나가는 거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감소 기록하고 차변에는 그거를 퇴직급이라는 비용의 증거로 기록하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코드번호. 생산부 직원들에 대한 거니까 퇴직급여에 대한 비용 코드번호는 500번째 코드로 회계처리하면 되겠지. 됐죠?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2월 5일 대변에 돈 나갑니다. 보통예금으로 300만원 돈 나갑니다. 자산 감소, 그리고 차변은 퇴직급여라는 비용 증가로 기록하되 코드번호는 500번째 코드로 회계처리하자. 됐습니다. 입력 완료. 3번 문항. 3월 31일 미납된 법인세 4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했다. 단, 미지급한 세금은 부채이다. 작년 말에, 작년 12월 31일에 법인세 비용에 대한 회계처리했을 겁니다. 차변에 법인세 등이라는 비용 증가. 요거 대변은요. 미리 세금 낸게 선납세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야. 그거를 대변에 적어서 자산 감소 기록했을 거고. 차이 나는 금액을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로 기록했을 겁니다. 4백만원. 그지요. 요게 작년도 말회계처리이고. 올해 3월 31일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감소시킨다. 이거 합니다. 올해 3월 31일.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감소시키자. 대변은 돈 뭘로 냈습니까? 보통예금으로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됐지요. 요 분개를 하면 되는 겁니다. 분석 끝났고 입력할게요. 3월 31일. 위에는 낙선 좀 지우고. 그지? 결론값만 슬쩍슬쩍 커닝하면서 입력합니다. 3월 31일. 차변에 미지급 세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400만원.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4번 문항 봅시다. 5월 5일. 유진전자에서 5월 1일에 구입한 300만원의 컴퓨터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했다. 단, 컴퓨터는 구입 시 비품으로 처리하였음.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쓰려고 컴퓨터 구입했다가 그래서 그거를 비품이라는 유형 자산을 회계 처리했어. 그거를 기부 목적으로 써버렸다고 합니다. 회계 처리. 차변에 있던 비품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 감소 기록하면 되겠지. 그거를 차변에 기부금이라는 비용 증가로 기록할 겁니다. 됐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연습했던 분개는 뭡니까? 원재료 또는 제품이라는 재고 자산을 기부 목적으로 쓰는 분개를 엄청 열심히 공부했다 이겁니다. 그거는 재고 자산이 매출 원가가 아닌 이유로 감소하는 거래이기 때문에 대변에 재고 자산의 감소 기록할 때 타기증 대체라는 거를 적용안에 입력해 주는 문제였습니다. 그거를 좀 변형했다고 보면 되겠다 그지. 지금은 재고 자산이 아니고 유형 자산을 기부 목적으로 쓰는 분개로 그렇게 좀 변형해서 출제했구나라고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 분개에서는 대변에 타기증 대체라는 거 적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다 그지. 이 상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에 입력 완료인 상황. 됐습니다. 조금 변형했구나. 이렇게 분석하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개를 자꾸자꾸 변형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캐치해 두시면 좋겠다 그지요? 분석했고 입력합니다. 5월 5일 대변부터 적을까? 대변에 비품이라는 자산의 감소 300만원. 그리고 차변에는 기부금이라는 비용의 증가 기록하자. 입력 완료. 5번 문항. 6월 17일 생산부에서 사용할 청소용품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아래의 간의 영수증을 수령했다. 단, 단기 비용으로 처리할 것. 청소용품 구입했습니다. 차변에 소모품, 소모품 부명이다 그지. 소모품 비라는 계정과목 쓰면 되겠습니다. 자산으로 처리하십시오라고 제시되어 있다면 소모품 계정과목. 지금 문제는 비용으로 처리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소모품 비라는 계정과목을 차변에 회계 처리한다 그지. 그리고 코드 번호는, 비용 코드 번호는 생산부라고 했으니까 500번대 코드로 회계 처리할 겁니다. 대변은 현금이라는 자산 감수비라고 하면 되고 금액은 2만원이라고 증빙해서 나와 있다 그지. OK.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6월 17일 차변에 소모품 비라는 비용 계정과목인데 코드 번호는 500번대 코드 금액은 2만원. 대변은 그새 까먹었는데 돈을 뭘로 줬다고 현금으로 주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됐습니다. 지금까지 일반 점표 입력 메뉴 문제 풀어보았고요. 메뉴 닫고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 문제로 넘어갑니다. 문제 2번. 메인 매출 점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1월 20일 주식회사 하이마트에서 탕비실에 비치할 목적으로 냉장고를 330만원 부가가세 포함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지출 증빙용을 수치하였다. 단, 자산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업활동에 사용할 냉장고를 샀답니다. 유형 자산에 해당하고 계정과목은 비품 계정과목 쓰면 될 거다. 그지요? 자산으로 처리할 것. 아, 차변을 비품 계정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의미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고 자, 일단 유형 판단해 봅니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적혀있는 현금영수증 받았고 그 부가가치세를 매입속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 따라서 이 내용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이 돼야 되고 따라서 매입, 매출, 점프 입력 메뉴에 무슨 유형으로? 매입이면서 현과 61 유형으로 입력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유형 파악했고 차변계정과목은 비품이다. 라는 걸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대변인다. 그지? 돈을 무엇으로 주었는지가 정확하게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구 한 개 추가합니다.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현금으로 라는 단어를 한 개 추가 부탁드립니다. 됐죠? 현금으로 라는 단어 추가. 됐습니다. 그러면 차변은 비품이고 대변은 현금이구나 라고 정확하게 계정과목 분석할 수 있는 것이다. 됐습니다. 입력할게요. 메뉴일까요? 매입, 매출, 점표, 입력 메뉴. 날짜는 1월 20일입니다. 1월 20일. 자, 낙서 좀 지울게요. 유형은 61 현과. 됐죠? 61 현과. 코드 번호는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찾으면 됩니다. 매입이면서 현과 유형. 61번이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고 자연스럽게 익숙해지는 겁니다. 오케이. 61 현과. 현금영수증 거래의 경우 공급가액란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는 330만원을 타이핑한 다음에 엔터키 치면 물건값과 부가가치세 자동으로 갈라지는 기능이 있다. 그렇지? 그 기능을 활용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겁니다. 엔터키 치면 보십시오. 300만원과 30만원으로 싹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는 주식회사 하이마트고요. 그 다음에 분계는 차변에 비품이라는 자산 증가 그리고 대변은 현금이라는 자산 감소로 회계 처리는 되겠다. 됐지요? 자, 입력 끝났고요. 2번 문항 봅니다. 2월 9일 영업부에서 비품으로 사용하던 복사기 취득가액이 500만원 처분할 때 감가상 누계액이 2255000원 그리고 주식회사 유미산업에 200만원 부가가세 별도에 처분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유형자산의 처분이다. 그치? 엄청 자주 출제되는 주제였습니다. 별표에 쳐서 잘 연습해두시고 유형부터 파악합니다. 유형자산 처분하는 것도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다. 그치? 그래서 부가가치세에 적혀있는 세금연습 발급합니다. 유형은 11 과세가 되겠고 유형자산 처분 손익부터 분석합니다. 장부금액이 얼마짜리입니까? 취득원가 500만원에서 감가상 누계액 뺀거 A-B하면 장부금액이 얼마라고요? 500만원에서 225500하면 274500원짜리 유형자산이었습니다. 그걸 얼마를 팔았다고요? 200만원에 팔았어. 우리가 물론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돈은 물건값 200만원이랑 부가가치세 20만원 합해서 220만원 돈 받겠지만 부가가치세는 우리가 먹는 거 아니다. 그치? 어차피 나라에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다 보니까 유형자산 처분 손익 분석할 때는 물건값으로 받은 돈만 가지고 분석하는 거다. 이겁니다. 274500원 274500원짜리 유형자산을 200만원에 팔았으니까 손해받다. 그치? 얼마? 745000만큼 손해받고 열심히 점표 입력하고 나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745000이라고 도출될 거다. 이겁니다. 됐죠? 유형자산 처분 손실 금액을 일단 파악해봤고 이제 점표 입력 들어갑니다. 날짜 2월 9일 유형 11과세 공급가액이 얼마요? 200만원 상대방 거래처는 이름이 어디라고요? 상대방 거래처가 이름이 주식회사 유미산업 전제부여 붕괴 1단계 대변에 비품이라는 유형자산의 감소를 적어줍니다. 지도권가로 금액 얼마? 500만원 2단계 그에 대한 감가상각 누객을 차별에 적어줍니다. 감가상각 누객 코드번호 여러개 중에서 비품에 대한 코드번호 213번이네 금액 얼마요? 225500 그리고 3단계 받은 돈을 차별에 적어줍니다. 자, 돈을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치? 차별에 보통예금이라는 자산 증가 금액 얼마요? 물건값 200만원과 부가가세 20만원 합해서 220만원 돈 받을 겁니다. 다만 220000 돈 받을 건데 다만 220만원 중에서 20만원은 우리가 먹는 거 아니다. 그치? 나라에 납부해야 세금이다 보니까 이미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기록되어 있다. 부채로 기록되어 있고 200만원만 우리가 먹을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요 대차차익을 보면서 유형자산처분 손익을 채워넣는 겁니다. 대차차익이 마이너스라는 의미는 현재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크다 이겁니다. 따라서 차변에다가 금액을 채워넣어야 되고 따라서 수익의 증가가 아니고 비용의 증가를 채워넣어야 되는 거다. 따라서 계정과목 이름이 유형자산처분이익이 아니라 유형자산처분 손실이 차변에 기록되어야 되고 금액은 745000이랍니다. 우리가 열심히 분석했던 결과하고 똑같다. 그치? 전표명 내가 잘했구나 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치? 우리가 분석했던 결과값 다시 확인해 볼까? 결과값 그치? 745000만큼 손해받다라는 결과값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지요? 자, 입력 마무리합니다. 자, 차변에다가 유형자산 자산처분손실이라는 비용의 증가를 딱 745000 채워넣으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3번 문항 7월 1일 창립기념일 선물로 영업부 직원들에게 1인당 5개씩 지급할 USB를 주식회사 원테크로부터 구입했다. 매입대금 중 50만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처리했다. 일단 아래의 전자세금계약서는 적법하게 발급받았고 외상대는 미지급금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외직원들 나눠주려고 USB 구입했다. 이겁니다. 부가가세에 적혀있는 세금계약서 받았고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지? 따라서 유형은 51 과세 되겠습니다. 52일 과세 그리고 회계처리요. 차변계정과목이 송품비계정과목인지 복리후생비계정과목인지 또는 직원들 보너스로 해석해서 상류와 관련된 계정과목인지 조금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구 하나 수정할게요. 외상대에 대해서 미지급금 회계처리하는 것은 굳이 이렇게 자료 없어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지? 이 문구를 수정합니다. 비용은 복리후생비 처리한다. 복리후생비 처리한다. 라고 좀 해주면 비용계정과목에 대해서 좀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비 계정과목 차변회계처리 복리후생비라는 비용 증가 그리고 대변은 현금과 미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다. 그리고 세금계안서가 자료로 나와있다. 그지? 품목수량당가에 뭔가 기재되어 있다면 요거를 입력해주면 되겠다. 그죠? 오케이. 분석 끝났고 입력합니다. 7월 1일 유형 50일 과세고요. 분목란에 USB 수량에 1000 단가 5,000 그래서 500만원과 부가세 50만원 자동 표시되고요. 거래처는 원테크라는 회사였습니다. 전자여부 전자여부 이어 붕괴 차변회 봉리후생비 코드분은 영업부 직원인의 800번째 코드입니다. 그 다음 대변에 돈을 현금으로 50만원 주고요.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금으로 나머지 금액 기록합니다. 됐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넘어가면 됩니다. 다만 조금만 부연 설명 해볼게요. 참고로 생각해봅시다. 창립기념일선물이라고 되어있네. 창립기념일선물 우리 부가가치세법 이론편에서 창립기념일선물과 관련해서 공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볼게요. 부가가치세법 이론 중에서 재화의 간주공급이라는 게 있었다. 남한테 재화를 돈 주고 판 것이 아니지만 재화를 공급한 걸로 보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개인적 공급이라는 유행이 있었고 의미는 뭐라고요? 사업과 관계없이 회사 주인 또는 임직원이 물건을 사용 소비하도록 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언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으니까 고민하지 마십시오라고 규정을 하고 있었다. 그지? 작업복 작업모 작업화 그 다음에 직장체육비 직장연예비 관련 재화 그 다음에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이어졌다. 그리고 경조사 관련 재화는 다시 디테일하게 일반 경조사와 명절 기념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AB AB로 나누어 가지고 각각 1인당 10만원까지는 봐주겠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맞습니까? 그리고 명절 기념일 중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창립 기념일이 있었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지? 1인당 1인당 10만원 한도로 해서 10만원 초과할 때는 초과하는 금액을 재화의 간주공급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조금 전에 보았던 사례와 연결시켜 볼게요. 창립 기념일 선물로 직원들한테 물건 형태로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1인당 5개 주었고 1개당 천원입니다. 그러면 1개당 5천원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25,25 25,000원입니다. 아직 10만원 안 되었다. 그지? 그러면 개인적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부가가세에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어? 매입소공직 그냥 받는 걸로 신고하면 되고 따로 재화의 간주공급이라는 매출 세금 신고할 필요 없다. 아직 괜찮다. 그래서 이제 계속 카운터를 합니다. 그래서 1인당 이런 형태로 뭐지? 뭐 기념일 또는 명절 때문에 물건 형태로 임직원한테 준 거 있다고? 그러면 계속 카운터 해가지고 1년동안 따져보니까 1년동안 15만원 1인당 15만원어치를 물건을 주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물건 구입할 때에 대해서는 당연히 매입소공직 신고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제 1인당 15만원 즉 10만원 넘어가 버리니까 이분에 대해서도 이제 뭔가 매출에 대해서 신고를 따로 해야 된다. 이겁니다. 10만원까지는 봐준다. 초과는 5만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한테 물건을 판 것이 아니지만 재화의 공급으로 신고해야 된다. 즉 매출세액을 5만원에 10% 5천원이다. 그지? 그래서 공급가액 5만원 부가가치수 5천원이라는 걸로 부가세 신고세에 반영을 해야 될 거다. 이겁니다. 맞죠?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창립기념일이라는 단어 관련해서 아시겠죠? 자 지우고요. 이 문제의 경우에는 아직 2만 5천원 밖에 안 됐으니까 재화의 간중공급 같은 거는 아직 신경쓰비료가 없는 상태다. 그지?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4번 문항보입니다. 8월 27일 기기장치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주요 부품을 교체하고 1,320만원 부가세 포함을 광명기계 당자수표를 반영해서 지급했다. 이에 대해서 종이 세금계산서를 수치했다. 단, 부품교체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유형자산 취득 이후 지출 성격에 따라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로 나눌 수 있는데 내용연수를 연장시킨다던가 또는 성능을 향상시키는 지출은 자본적 지출로 본다. 이겁니다. 회계 처리할 때 차변계정과목이 자산이 되는 거다. 즉, 기기장치로 차변회계 처리해야 될 거다. 됐습니까? 유형부터 파악합니다. 부가가세 적혀있는 세금계산서 받았고 매입속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51 과세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회계처리 차변기계장치라는 자산 증가 대변은 우리 회사가 당자수표 발행했으니까 대변을 당좌예금으로 회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벌써 끝났고 특이한 점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받았는데 그게 전자가 아니고 종이랍니다. 따라서 전자여부란을 부라고 잘 체크해야 되겠다. 이거지. 됐지요? 자, 콘서트 끝났고 입력합니다. 8월 27일 유형 50일 과세 공급가액은 자, 1320만원이 부가가세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면 1320만원 나누기 1.1하면 무관값이 톡 튀어나오겠지. 1200만원 오케이. 1200만원 물건값 부가가세 120만원 그래서 이 두개 합하면 1320만원 되는 겁니다. 거래처는 광명기계 그 다음에 전자여부 주의하자, 그지? 여가 아니고 부다, 그지? 아래쪽에 부 라면 0번을 체크하십시오 라고 안내가 나타났다, 그지? 전자여부 부는 0번 0번을 누릅니다. 0 그 다음에 붕괴는 차변에 자산계좌가 기계장치라는 자산증가로 기록하죠. 그리고 대변은 당 자, 우리 회사가 당좌수 불편했다고 당좌예금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다. 됐지요? 이렇게 하면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5번 문항 5번 문항 볼게요. 9월 27일 미국 BOB사에 제품을 3만 달러에 직수출 수출 신고일은 9월 15일 선적일은 9월 27일 수출하고요. 수출 대금은 9월 30일에 받기로 했다. 수출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수출 신고 번호는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형은 16 수출이고요. 회계처리.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돈을 나중에 받기로 했잖아. 그치? 차변의 외상매축금 회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문서 끝났고 과세표준 금액은요. 선적일이 공급식이다. 그치? 9월 27일에 환율 달러당 1150원 곱하기 3만 달러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3만 달러 곱하기 1150 하면 3,4 5,0,0,0,0,0 되겠다. 입력합니다. 9월 27일 유형 자, 다시 날짜 적을게요. 9월 27일 맞지? 오케이. 16 수출이고요. 금액이 3,4,5,0,0,0,0,0 됐습니다. 낙서 좀 지울게요. 그 다음 거래처는 영어로 B,O, 그치? B,O,B사 됐습니다. 입력해 준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영수율 구분 매출이 영수율 적용될 때는 영수율 구분 란을 적어준다. 그치? 직접 수출한 겁니다. 1번 선택해주고 분계 분계 대변의 지분 매출 차변의 외상 매출금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상단 하단 입력 완료 됐습니다. 메뉴 닫고요. 문제 3번 부가가치세 신고 보겠습니다. 1번 문항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올해 1기 확정 신고 기간에 대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라는 서식을 작성해 달랍니다. 단 모두 감가상각 자산에 해당한답니다. 일반적으로 전산세무 2급 차계심에서 출제가 잘 안 되는 메뉴인데 그치? 가끔 전산세무 1급에서 출제되는 메뉴가 우리 전산세무 2급 차계심에서 출제가 되었네 어떻게 하자고요. 당황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범위로 열심히 서식 채우고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는 서식은 이거랍니다. 우리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면 우리가 물건 구입하면서 세금 양서 받는다든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받았을 때 일반 매입인지 고정자산 매입인지 구분해 가지고 적도록 서식이 구성되어 있다 그치? 그 이유는 뭡니까? 고정자산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쉽게 판단하기 위해서 서식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기환급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별로 안 좋다 이겁니다. 돈을 빨리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회사가 진짜 조기환급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맞는지 좀 확인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는 부가가세 신고서에 고정자산 매입에다가 뭔가 금액을 기재할 때는 그 상세한 내용을 이 서식에다가 좀 적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감가상각할 수 있는 자산 중에서 뭐 이런 거를 얼마 주고 구입했습니다 라는 좀 상세한 내용을 적어 줄 필요가 있겠다 이겁니다. 일리 있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드렸지만 작성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다 이겁니다. 우리가 구입한 물건 종류가 무엇인지 금액이 얼마인지만 딱딱 적어주면 되는 거다. 확인해 봅니다. 자 메뉴입니다. 자 부가가치 모듈 클릭하고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그치? 찾았지요? 메뉴 클릭합니다. 기간 입력하지? 일기 확정 그러면 4, 5, 6월이다. 그치? 4월부터 6월 적습니다. 자 하나씩 적어 줘보자. 4월 8일 0, 4, 0, 8 상호 어디서 샀습니까? 주식회사 용을 이라는 곳에서 샀습니다. 자 검수장 띄워서 주식회사 용을 이라는 거 불러오고 자 종류 뭡니까? 우리가 구입한 게 건물이랍니다. 생산부가 사용할 공장 건물을 구입했대요. 건물 구입했구나. 건물 1번이네 그치?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공급가액 5억원 부가가치세 5천만원 적어주면 되는 거다 그치?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작성 끝났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지요? 자 우리가 세금계에서 받은 거는 10번 라인 또는 11번 라인이 기재됩니다. 일반 매입이라면 10번 고정자산 매입이라면 11번 지금 보는 거는 고정자산이지 않습니까? 감가상각 대상인 건물이 될 겁니다. 따라서 고정자산 매입 쪽에 5억원이라는 요 금액을 적을 거니까 상세 내용을 요렇게 작성해 주면 될 겁니다. 어렵지 않지요? 그 다음 두번째 생산부 공장에서 사용할 포장용 기계를 구입했답니다. 기계장치도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그치?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받았네? 요거에 대해서 고정자산 매입 쪽에다가 금액을 적어 줄 거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 서식에다가 그 내용을 적어줍니다. 5월 12일 회사 이름이 뭐다구요? 주식회사 광명 그 다음에 종류가 뭡니까? 기계장치입니다. 기계장치 됐습니다. 금액은 6천만원 이라고 적어주죠. 그 다음 세번째 내용이요. 영업부 환경개선을 위해서 에어컨 구입했습니다. 비품이다 그치? 그것도 감가상각 대상 자산입니다. 됐습니다. 세금계산서 받았고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면 하나의 거래돼서 세금계산서도 받았고 시용카드 매출전표도 받았네? 그럴 때 뭐가 우선이라고? 철저하게 세금계산서가 우선이라고 됐죠? 세금계산서 받은 걸로 부가가세 신고서에 반영할 겁니다. 즉 11번 라인에 금액 기재한다고 합니다. 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 적히니까 상세 내용 적어주는 거다. 6월 22일입니다. 0622 거래처는 주식회사 CK전자입니다. CK전자 그리고 그거는 비품이다 그치? 에어컨 그러면 그거는 기타라는 걸 선택해 주면 되겠네. 금액은 800만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어렵지 않지요? 내용을 그냥 하나씩 채워가면 되는 거네. 뭘 채우는 거라고? 아 부가가세 신고서에 고정매입이라고 제목 붙여져 있는 고기에 금액이 적힌다면 이 소식을 채워놓는 것이구나. 됐습니다. 메뉴 닫고요. 저장할까요? 예. 2번 문항 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일기확정신고기간의 부가가세 신고서만을 작성하십시오. 단, 불러오는 데이터값을 무시하고 새로 입력할까? 됐죠. 자, 그러면 메뉴부터 엽니다. 부가가세 신고서 일기확정 4월부터 6월이다 그치? 4월부터 6월 자, 매출자료 봅니다. 전자세금경사 발급분 과세 매출액 공급가액 5억원 부가가치세 5천만원 1번 라인에 적으면 되겠다 그치? 5, 0, 0, 0, 0, 0, 0, 0 부가가치세 5천만원 그 다음에 해외직수출에 따른 매출 공급가액 1억원 부가가치세 0원 그치? 영세율인데 기타다 그치? 영세율 기타 6번 라인이다 그치? 6번 라인에 1억원 적어줍니다. 그 다음 화면 조금만 올릴까요? 이렇게 이제 매입자료 봅니다. 전자세금경사 발급받은 내역 일반 매입이 이렇게 부가가치세 이렇게 합니다. 10번 라인 그 다음에 일반 매입 접대성 물품도 일반 매입이다 그치? 다만 접대성 물품은 세금경사 받았지만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없으니까 요금액을 16번 라인에도 동시에 반영시켜 주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0번 라인에 요거 두개 합한 1억 9천만원을 적어주는 겁니다. 1, 9, 0, 0, 0, 0, 0, 0, 0 그리고 부가가치세 1900만원 적어줍니다. 그래놓고 접대성 물품에 대해서는 다시 16번 라인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50번 라인에다가 그 금액 적어주는거다. 500만원과 50만원 어렵지 않지요? 그 다음 기계장치 매입 고정상사 매입입니다. 11번 라인에 1억원 적어줍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 9개 그치고 세금계에서 받은거 그 다음에 신용카드 사용분 매입액 즉 시용카드 매출전표 받은거에 대해서도 매입속공제 받을 수 있다. 그치? 그거를 신고서에 작성합니다. 신고서에 반영합니다. 일반 매입 매입속공제 받을 수 있으니까 기재해야 되고 사업과 관계없는 매입은 매입속공제 못 받잖아요. 이제 이거는 부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아예 안하는거다 이겁니다. 그치? 우리 열심히 강조해서 공부했던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 받은거는 매입속공제 받든 못 받든 상관없이 무조건 부가가세 신고서에 기재해야 되는거야. 그와 달리 시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용 받은거는 매입속공제 받을 수 있는 것만 신고서에 반영시킨다 이겁니다. 기억나시죠? 그거를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은 아예 기재를 안하는거다 이겁니다.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 비품 고정산서 매입 요거 적어줍니다. 다만 란이 다르다 이겁니다. 요거는 일반 매입 요거는 고정산서 매입에 적어주는거다. 그 다음에 이증신고 누락분 일반 매입도 있네 요것도 반영시켜주면 되겠지. 됐지요? 세가지 내용을 반영합니다. 자 시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용 받은거는 14번 라인 그 밖의 공제매입 색 여기에 반영되어야 되고 상세 내용을 오른쪽에 적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의 합계표라고 되어있다 그치? 여기에다가 적어주는거고 일반 매입인지 고정 매입인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일반 매입이 얼마였다구요? 500만원 부가가치세 50만원 그 다음에 고정 매입이 얼마요? 300만원과 30만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그 다음 예정신고 때 시용카드 매출전표 받은거가 있는데 예정신고 때 누락되었다 그치? 그거를 확정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매입이면서 예정신고 누락분 12번 라인에 반영시키면 되는거고 상세 내용을 여기에 적는겁니다. 세금연습 받은거 아니다 그치? 그러면 그 밖의 공제매입 색 여기에 반영시켜야 되고 상세 내용을 밑에 적는겁니다. 시용카드 매출전표 받았고 그게 일반 매입이야. 그러면 여기다가 금액을 적어주면 되겠지. 금액 얼마요? 100만원과 10만원 적습니다. 100만원과 10만원 그치? 그러면 그 내용이 여기 적혀있는 내용이 위로 반영되고 그거는 다시 12번 라인으로 싹 반영이 될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매출과 매입이 돼서 작성 끝났고 전자세금연서의 발급 및 국세청 전송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예정신고 누락분은 확정신고 때 반영하기로 한다. 국세청 홈텍스로 전자신고해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기로 한다. 지금이 확정신고 맞다 그치? 확정신고에 대해서 홈텍스에서 우리가 직접 전자신고한다면 전자신고 세액공제 만원을 받아먹을 수 있다 그치? 그거를 적어줍시다.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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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54번 라인에다가 적어주면 되겠네. 만원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내용이 이면 끝났고 결론값은 요렇게 나오네 결론값은 2, 0, 5, 9, 0, 0, 0, 0, 0 요렇게 딱 결론값 나타납니다. 오케이 작성 끝났고 메뉴 저장하고 닫읍시다. 3번 문항 주식회사 미수상회의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 및 마감하여 가상 홈텍스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행하십시오 전자신고하십시오라는 문제다 그치요? 3단계 작업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마감하고 그 다음에 제작하고 제출해야 될 겁니다. 먼저 마감 확인할게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 열고 10월부터 12월 기간 입력합니다. 마감은 되어 있네요. 오케이 마감 되어 있다라는 거 확인했고 참고로 마감 취소 클릭해보면 어떤 메뉴들이 세트로 마감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의 메뉴가 세트로 마감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 있다. 됐지요? 마감 확인했고 메뉴 닫습니다. 이제 제작해야 되겠습니다. 제작 부가가치 모듈에서 전자신고라는 메뉴 클릭한다 그치요? 그 다음에 10월부터 12월 기간 입력하고 조금 전에 마감되어 있던 그 세트를 다시 불러옵니다. 신고인 구분은 1번도 있고 2번도 있는데 2번 납세자 자진 신고라고 선택해 달랍니다. 신고인 구분은 2번 납세자 자진 신고를 선택해 주십시오. 됐습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를 이걸로 해 달래요. 납세자 자진 신고 2번 선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상단에 제작이라는 버튼 클릭합니다. 클릭! 비번은 1,2,3,4 1,2,3,4 한 번 더 적습니다. 1,2,3 자 1,2,3,4 1,2,3,4 1,2,3,4 오케이 확인 버튼 누르면 제작되었습니다. 제작했고 이제 요상되서 홈텍스 바로가기 클릭해도 됩니다. 또는 또는 우리 프로그램 메뉴에서 국세청 홈텍스 전자신고 변환 그지? 요거 클릭해도 되고 변환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홈텍스 국세청 홈텍스 전자신고 변환 클릭해 볼게요. 자 화면 이렇게 나타나고 실물하면 이제 홈텍스라는 국세청 사이트에 접속했어 우리 회사 공인인증서 꼽아가지고 로그인 할 겁니다. 그런데 시험이다 보니까 고작업은 할 수가 없고 요 상태에서 바로 닫기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 한 바로 다음 화면이 요렇게 딱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러한 순서로 제작하십시오라고 안내가 나타나 있습니다. 찾아보기 버튼 클릭해서 형식 검증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순서 나와있구요. 먼저 찾아보기 버튼 클릭합니다. 그래서 내 컴퓨터에 C 드라이브에 파일명이 enc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답니다. 여기 있네 그지? 요거를 선택해서 열기 버튼 클릭합니다.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국세청 홈텍스로 업로드 시켰다 이겁니다. 됐죠? 요거에 대해서 이제 신고 요거에 대해서 제출을 할거야. 제출순서 아래쪽에 다시 한번 순서가 나와있습니다. 형식 검증하기 클릭합니다. 비밀번호는 12341234다 그지? 확인 버튼 누르면 형식 검증 진행되고 형식 검증 결과 확인 클릭합니다. 자 파일 형식 검증 오류된거 하나도 없고 통과 그 다음 내용 검증하기 클릭합니다. 내용 검증 결과 확인 클릭해 볼게요. 내용 검증 오류 하나도 없이 통과 오케이 작업 끝났고 이제 파일 제출하면 됩니다. 전자 파일 제출 클릭해 볼게요. 요거를 제출해야 되는데 전자 파일 제출하기 클릭하면 됐죠? 정상 변환된 신고서 제출한다 라는 안내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 클릭하면 잘 접수되었습니다 라는 최종 안내가 딱 나타납니다. 오케이 작업 완료 메뉴 닫고 됐죠? 다음 문제 봅니다. 문제 4번 결산 1번 문항 아래의 차입금 관련 자료를 이용해서 결산일까지 발생한 차입금 이자 비용에 대한 당의 연도분 미지급 비용을 인식하는 회계 처리하십시오. 단 이자 비용은 만기 시에 지급하고 월할 계산한답니다. 돈 3억 원을 은행에서 빌렸어. 올해 5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이자율은 연 2%래. 요 이자를 내년도에 돈 줄 거다 이겁니다. 올해에 돈 안 주었다 하더라도 발생 주의에 따라서 차변에 올해 이자 비용을 기록해야 되겠다 그지? 그리고 대변을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로 기록합니다. 부채 증가, 미지급 비용 됐지요? 다만 이 문제는 금액을 바로 제시해야 한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계산해 보도록 자료가 나와 있다 그지? 계산해 봅니다. 3억 원 깨끗하게 다시 쓸까? 3억 원 곱하기 2% 하면 얼마 나옵니까? 3억 곱하기 0.02 하면 600만 원 계산됩니다. 600만 원이 1년치 이자야. 그런데 우리는 몇 달 필요하다고요? 올해 5, 6, 7, 8, 9, 10, 11, 12 8달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12분의 8 이렇게 곱해야 8달치 이자가 계산될 거고 600만 원 곱하기 8 나누기 12 하면 400만 원 계산됩니다. 됐지요? 400만 원을 이렇게 회계처리합니다. 입력할게요. 수동 계산이 있네요. 회계관리 모듈 일반전표 입력 메뉴 클릭해서 날짜 12월 31일로 입력합니다. 차변에 이자 비용이라는 비용이 증가 40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비용이라는 부채의 증가 400만 원 하면 입력 완료. 2번 문항 12월 1일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 현금이 8만 6천원 많은 것을 발견해서 현금 과부적으로 회계처리했는데 기말까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했답니다. 12월 1일에 이렇게 회계처리 했겠지. 재무팀에서 장부상 현금이랑 실제 금고 있는 현금 매일 맞춰보는데 어느 날 8만 6천원 만큼이 실제 금고 있는 게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이라는 자산 증가를 기록해서 장부금액을 실제 상황과 일치시킬 겁니다. 그리고 대변을 임시계정과목인 현금 과부적으로 회계처리했다는 겁니다. 그치? 이제 12월 31일이 되었어. 이 현금 과부족은 미결산 항목이니까 최종 재무제표에 나타나면 안 됩니다. 차변에 기록해서 없애버리자. 그리고 대변은 원인 끝까지 파악 못해서 뭡니까? 뭔가 찜찜하지만 기분 좋다 그치? 잡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로 기록합니다. 됐죠? 그래서 이 분개를 한다 이겁니다. 분석 끝났고 입력할게요. 차변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임시계정과목 적어준다. 8600 그리고 대변은 잡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로 기록하죠. 입력 완료. 3번 문항. 다음은 2기 확정 신고기간의 부가가세 관련 자료다. 12월 31일에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예수금 정리하는 회계처리하십시오. 단, 입력된 데이터 무시하고 납부세액 또는 황급세액은 미지급세금 또는 미지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고 가산세는 판관비에 당하는 세무과 공가, 경감세액은 잡이익으로 처리하라. 됐죠? 차변에 적혀있는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을 대변에 적어서 자산 감소 기록합니다. 314000 그리고 대변에 있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합니다. 254000. 자, 이 회사는 부가세 예수금은 매출세액, 부가세 대급금은 매입세액을 말한다. 그지? 매입세액이 더 큰 회사네요. 환급을 받는다 이겁니다. 환급 받는 부분에 대해서 차변에 미수금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합니다. 됐죠? 차이 금액이 얼마요? 자, 314000-254500 하면 59 이렇게 환급을 받을 걸로 예상된다 이겁니다. 너무 쉬울까봐 변수 두 개를 끼워 넣었네.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가산세 한개랑 전자신고세액공제라는 세액공제 한개, 이렇게 두 개의 변수를 추가했다 이겁니다. 하나씩 추가 반영하면 되겠다 그지? 뭔가 우리 회사가 잘못했답니다. 생돈 내야 된다 그지? 가산세, 그 부분은 비용으로 기록해야 됩니다.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으로 기록하래. 코드 번호는 8회 펀드 코드로. 얼마요? 6만원. 그리고 세액공제 받는게 있답니다. 세금 작게 넣어도 되니까 기분 좋다 그지? 그거를 잡이익이라는 수익의 증가로 대변 기록한답니다. 그래서 최종 반영하면 미수금이 어떻게 기록됩니까? 처음 예상은 돌려받을게 59500만큼 돌려받을걸로 예상되었는데 우리 회사가 뭔가 잘못해서 가산세 6만원 내야되고 세금 좀 작게 내야되는 만원 있으니까 순액으로 따지면 5만원을 추가로 세금 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다보니깐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처음 예상보다 5만원 작아진다 이거지 그지? 얼마? 590만원으로 결론값 도출됩니다. 됐죠? 이렇게 최종 분석할 수 있고 이 내용을 입력하면 되겠지. 입력합니다. 그래서 수동결산 차변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 감소 적자 254500 그리고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차산 감소를 적자 314000 그리고 잡익부터 적을까? 대변에 잡이익 만원 그리고 차변에 세금과 공과 800판대 코드 6만원 이렇게 적고요. 그러면 차변에 미수금 금액이 얼마로 자동계산? 590만원으로 딱 자동계산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입력 완료. 4번 문항 전기의 미래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2천만원의 만기일이 내년 3월 30일이다. 원래는 비유동 부채였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올해 재무상 대표는 더 이상 비유동 부채로 기록 못하고 유동 부채로 위치를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달랑 위치만 바꾸면 되는게 아니고 계정과목 이름도 바꾼다 그지? 그걸로 유동성 장기 부채로. 그겁니다. 대변에 있던 장기차입금을 차변에 적어서 부채의 감소 기록합니다. 거래처는 뭐라고? 거래처가 이름이 미래은행입니다. 미래은행. 금액이 2천만원. 그치? 이렇게 부채의 감소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대변에 새로운 이름의 부채를 증가시킵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 거래처는 미래은행 되겠지. 됐습니다. 입력 완료. 2천만원으로 돼서 부채의 이름을 바꾸는 붕괴다. 5번 문항. 결산은 현재 무형자산인 영업권의 전기말 삼각 후 미삼각 잔액은 2억원으로 이 영업권은 작년 1월 초에 2억 5천만원에 취득한 거다. 단,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5년간 월할 균등 삼각하고 있고 삼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원 1월로 간주한다. 이에 대한 회계 처리하십시오. 라고 돼 있습니다. 무형자산 삼각 문제다. 그치요? 뭐 이 상태로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만 문구한 게 추가할게요. 그래서 비용 계정은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한다. 이렇게 문구한 게 추가 부탁드립니다. 자, 무형자산 삼각 문제고 무형자산은 삼각이 돼서 직접 법으로 회계 처리하다 보니까 취득원가랑 삼각 누객 이런 식으로 기재되는 게 아니고 취득원가에서 삼각 금액이 차감되고 난 순액인 미상각 잔액만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 자료로 취득원가가 제시되는 게 아니고 미상각 잔액이 이렇게 딱 제시되는 것이다. 그치? 자, 삼각 방법은 정액법이야. 뭐 5년간 월할 균등 삼각 받고 말하면 정액법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잔중가치에 대해서는 언급 없지만 뭘로? 0으로 본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언급 없으면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무형자산의 잔중가치는 0으로 한다. 기억나십니까? 그 내용 가지고 금액 계산하는 겁니다. 자, 미상각 잔액 2억 원에서 출발해서 잔중가치 0이야. 이거를 총 내용연수 5년이지만 출발점이 취득원가가 아니고 미상각 잔액이니까 나누는 내용연수는 자녀 내용연수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해당초 취득해가지고 작년도 1년치에 대해서 삼각을 했어. 그러면 토탈 내용연수는 5년인데 몇 년이 지났다고? 1년이 지났다고. 그래서 올해 연초의 입장에서 자녀 내용연수는 5-1, 4년이 된다 이겁니다. 기초의 미상각 잔액에서 출발했으니까 기초 입장에서의 자녀 내용연수 4년을 적용하는 거다. 그러면 2억 원 나누기 4년 하면 5천만 원 계산됩니다. 이게 올해의 삼각 금액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방법 1이고 방법 2는 검산하는 겁니다. 그럼 해당초 취득원가는 얼마였겠습니까? 작년도에도 5천만 원 삼각했어. 그러면 취득금액에서 5천만 원 차감한 것이 2억 원이야. 그러면 해당초 취득원가는 2억 5천만 원이었다. 그렇지? 총 내용연수 5년으로 나누면 마찬가지. 얼마가 톡 튀어나옵니까? 5천만 원 계산된다는 게 검산 방법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방법 1로 계산해보고 방법 2로 다시 한 번 검산까지 해보았다. 아하! 올해의 삼각 금액은 5천만 원이구나. 됐고요. 이제 이 내용 입력합니다. 물론 수동 결산으로 입력해도 됩니다. 그러나 자동 계산이 조금 더 편할 것 같다. 그렇지요? 자동 계산으로 작업할게요. 프로그램 화면에서 결산 자료 입력 메뉴 엽니다. 그다음에 1월부터 12월 회기 기간 입력하고 자, 낙서 지울게요. 금액은 5천만 원이다. 자,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서 무용자산 상각이다. 그렇지? 영업권에 대한 겁니다. 5천만 원 입력한 다음에 점표 추가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작업 완료 메뉴 다 씁니다. 자, 문제 5번 원천징수 보겠습니다. 1번 문항 다음은 영업부 소속인 이영환 4번 501의 급여 관련 자료다. 필요한 수단 공제 등록을 하고 5월분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십시오. 됐죠? 급여 자료 입력 작업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 서식도 작성하는 문제입니다. 자, 메뉴입니다. 원천징수 모듈 그리고 급여 자료 입력 메뉴 클릭. 자, 5월분 급여고요. 급여 날짜는 5월 31일입니다. 5월 급여 5월 31일 이영환이라는 직원에 대한 월급입니다. 자, 수단공제 버튼 클릭해서 색깔 표시 체크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면 과세 항목은 검정색, 비과세 항목은 파란색으로 딱 표시된다. 작업 시작하자. 기본급 300만원 그 다음에 직책 수당 40만원 그 다음에 식대, 비과세, 파란색깔 식대에다가 20만원 입력합니다. 파란색 식대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네요. 파란색 자가운전 보조금이 20만원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육아수당 10만원, 이것도 비과세인데 없다 그지? 새롭게 등록해야 되겠지? 수단공제 버튼 클릭해서 자, 비과세 2번 비과세 그리고 F도 키 눌러서 검색창 띄웁니다. 육아수당 그지? 그거를 선택해서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그 금액을 적어줍니다. 얼마요? 10만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화면 조금만 올릴까요? 요렇게 요정도 화면 딱 만들어 놓고 문제 하단부 내용 읽어봅니다. 수단공제 등록시 다음에 주의해서 입력한다. 수단 등록시 사용하는 수단 이외의 항목은 부라고 체크해달랍니다. 금액이 없는 항목은 보이지 않게 해달라 이겁니다. 그러면 상여, 월차수당, 야간근로수당 요 3개는 보이지 않게 만듭시다. 상여 사용여부 부라고 체크하고 월차수당 부라고 체크하고 야간근로수당 부라고 체크합니다. 됐지요? 그러면 딱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딱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월청액 여부와 통상임금 여부는 무시해랍니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딱딱 표시해주는 거 그대로 놔두면 된다. 공제 등록은 그대로 두십시오. 그 다음에 급여자료 입력시 다음에 주의해서 입력합시다. 비과세에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요건을 충족하며 최대한 반영하십시오. 공제 항목은 풀론 데이터 무시하고 직접 입력해서 작성하십시오. 됐죠? 공제 내용들. 원천징수는 매월 하고 있고 전월 미환급 세금 20만원이다. 요거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서식 작성할 때 반영하면 되는 내용이다. 그지요? 오케이. 문제 쭉 읽어봤고 집계되는 결과 봅니다. 토탈 390만원이 급여 항목 총액인데 그중에서 과세는 350만원 비과세는 40만원 집계됩니다. 40만원 비과세는 어디서 왔는지 확인해 볼까요? 식대가 20만원 기록되어 있지만 한도가 10만원이다. 그지? 그래서 10만원만 비과세를 집계되고 초과되는 10만원은 과세로 집계될 겁니다.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한도니까 요거 전부 다 비과세 육아수당 10만원 한도니까 요거 전부 비과세. 그래서 요거 세개 앞에서 40만원이 비과세로 집계되고 나머지 350만원이 과세로 집계되었다. 이겁니다. 됐죠? 이렇게 집계되면 정답. 그리고 잠시 후에 원천징수 이행성신고서 맨 유일을 볼 겁니다. 자동으로 금액이 끌려가지만 얼마가 표시될 건지 미리 우리 예상할 수 있다. 그지? 과세 항목이 350만원입니다. 그런데 비과세 중에서 비과세가 40만원인데 그 비과세에 대한 상세의 내용이 아래쪽에 나와 있다. 그지? 40만원 비과세는 다시 제출비과세와 미제출비과세로 나눠지는데 제출비과세가 10만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총급여액으로 끌려가는 금액은 과세 금액인 350만원이랑 제출비과세 10만원 합해진 360만원이 아마도 총지급액으로 끌려갈 것입니다. 맞죠? 미리 한번 예상해 보았습니다. 시험에서 묻는 내용은 아니지만 자동 서식 작성되지만 실무 차원에서 좀 알아두자 라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개념 잡아 보았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공장 항목들 쭉쭉 입력하면 이 서식이 작성 완료되겠지. 됐고 참고로 하나만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법 개정 내용에서 보니까 2023년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가 원래는 10만원이잖아. 20만원으로 개정이 되었답니다. 2023년도 세법부터 그러면 우리 전산세무시험으로 따지면 2023년 4월 시험부터는 식대 한도가 10만원이 아니고 20만원으로 20만원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프로그램이 업데이트될 것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식대를 20만원 적으면 20만원 모두 비과세로 집계가 될 거 될 겁니다. 과세는 340만원, 비과세는 50만원으로 이렇게 집계가 될 거예요. 그렇지? 어차피 자동으로 집계 되지만 세법 개정 내용을 좀 알아두어야 될 것 같아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 교재 2023년도 교재 이 문제 수록할 때는 정답 화면이 조금 바뀔 거다. 세법 개정 내용 반영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됐죠? 참고로 세법 개정 내용 미리 안내해 드렸고 현재는 2022년도 세법 상황으로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됐습니다. 이제 공제 항목 적어볼게요. 국민연금은 13500 건강보험 1200 장기요양 14720 고용보험 28000 소득세 지방소득세 맞습니다. 그래서 차인지급액이 3445840 됐지요. 이렇게 표시가 되고 그러면 급여 자료 입력 메뉴 작성 완료 메뉴 닫고 메뉴 닫기지만 닫지 말고 그냥 열어둡시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메뉴 엽니다. 자, 5월부터 5월까지 지급도 5월부터 5월까지 선택해주고 정기신고 됐지요. 총 지급액 360만원이 불러와지구나. 우리가 이미 파악해 본 내용이다. 그지? 과세금액 350만원 플러스 제출비과세 10만원 앞에서 360만원이 불러와졌고 소득세 등이라고 돼 있는 거는 지방소득세 불러오는 거 아니다. 그지? 나라에 내는 소득세만 불러와지는 거다. 확인해 볼까? 그지? 지방소득세 이런 거는 불러오는 거 아니야. 소득세 요금만 딱 불러와지는 거다. 참고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쉬울까봐. 그지? 전월 미양급색 20만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지? 신고 구분 매월 이거는 자동으로 체크되어 있고 신경쓰 필요 없고 전월 미양급색을 적어주자. 12번 란에다가 20만원 적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작성 완료. 그래서 전월로부터 미양급색이 20만원 넘어왔는데 즉 나라로부터 돌려받을 돈이다. 그지? 그런데 이번 달 원천증수 해가지고 납부할 세금이 14220이다 보니까 A-B한 금액이 다음 달로 이월된다 이겁니다. 57780 됐습니다. 소식 작성했고 메뉴 저장하고 닫겠습니다. 급여자료 명령도 닫자. 오케이. 마지막 문항 2번 문항 보겠습니다. 다음은 최미남 4번 502 입사일 2022년 1월 1일 사원의 2022년 연말정산 관련 자료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의 부양가족 탭 수정하고 연금저축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십시오. 단 근로자 본인의 세부담이 추가되도록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메뉴입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 4번 안에 커서 위치시켜서 F2키 누릅니다. 최미남 선택하고 엔터키 쳐서 불러옵니다. 먼저 부양가족 탭 작업할게요. 부양가족 그리고 새로 확대 버튼 클릭해서 작업하기 수월하도록 화면 딱 조정시켰습니다. 최미남 본인에 대해서 파악합니다. 남성입니다. 분야자 공제에 해당 사항 없고요. 배우자도 있는 상태입니다. 홀압이 아니네. 한부모 공제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우대 나이 아니고 그 다음에 장애인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추가 공제 하나도 적용받을 거 없습니다. 그 다음 박희수 어머니입니다. 이런 걸로 소득이 있네요. 요거는 분리과세니까 소득금의 요건 따질 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박희수 어머니는 소득금의 요건 충족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나이는요 72세입니다. 나이 요건도 충족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맞고 60세 이상 체크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72세이다 보니까 경로우대 추가 공제도 자동으로 동그라미 체크가 딱 됩니다. 됐죠? 그 다음 김연우 배우자 확인합니다.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3천만원 있답니다. 금융소득이라는 거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말한다 그지? 그거는 불로소득 성격이다 보니까 필요경비에 대해서 뭐 얼마를 필요경비로 본다라는 언급이 없었다 그지? 그냥 3천만원 자체가 소득금액이다 이겁니다. 그 다음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상이면 종합과세 된다 그지? 분리과세 아니고 3천만원이니까 그지? 종합과세 돼야 되고요. 따라서 소득금의 요건 충족하지 없다가 결론입니다. 소득금액 충족 못한다. 따라서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부라고 체크해야 될 겁니다. 그지요? 판단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최지우 최건우는 자녀입니다. 소득없고 초등학생입니다. 소득금액 요건 나의 요건 모두 충족하니깐 기본공제 대상자가 맞다 그지요?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해서는 20세 이하를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둘 모두 7세 이상이고 자녀이면서 기본공제 대상자이니깐 7세 이상 자녀세 공제란도 자동으로 동그라미 체크가 됩니다. 됐지요? 이게 부양가족 탭의 작업이 되겠다. 할만하지요? 다른 사람들 전부 다 기본공제 대상자이고 올리 배우자인 김연우만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구나 됐습니다. 그 다음 연말정산 자료요. 국세청 홈택스 및 기타 증빙을 통해 확인된 자료고 별도 언급이 없으면 그거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수화 서비스에서 확인된 자료랍니다. 오케이 보험료부터 확인해 볼게요. 최미남 최지우 최건우 보정성 보험료가 있습니다. 최미남 본인이고요. 자녀 두 사람도 기본공제 대상자 맞다. 그래서 이 세 건 모두 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임명택 클릭해서 괄호 확대도 클릭할까? 그래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보장성 보험에서 일반 쪽에다가 그치? 세 건 합산한 금액을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160만원 플러스 50만원 플러스 45만원 하면 255만원 계산되네요. 그거를 적어줍니다. 또는 어차피 한도가 100만원이다. 그치? 그래서 100만원이라고 적어도 정답 인정될 겁니다. 오케이 일반 보장성 보험 적었고 그 다음에 화면 조금만 더 올릴까? 이렇게 교육비 최민아 본인은 대학원에 대해서도 교육비 공제 받을 수 있다. 그치? 오케이 김연우는 배우자입니다. 배우자는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했다. 그치? 교육비 공제의 경우 나의 요건은 따지지 않지만 소득금의 요건은 충족해야 됩니다. 배우자 소득금의 요건 충족 못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교육비는 공제가 안 된다. 배우자입니다. 판단할 수 있겠지요? 그 다음에 자녀 두 사람에 대한 학원비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했다 그치? 그러면 학원비 공제 안 됩니다. 그래서 4건의 교육비 자료 나와있지만 공제되는 거는 only 본인에 대한 한 건밖에 없다. 적습니다. 교육비 교육비 더블클릭하고 보도창에서 본인 란에다가 500만원 적어줍니다. 됐지요? 그 다음 의료비요? 화면 좀 더 올릴까? 이렇게 의료비는 의료비 지급 명세에서 부양가족 탭에다가 좀 작업해 달랍니다. 최미남 본인의 질병치료비 150만원 최미남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했답니다. 오케이 그러면 의료비도 공제되고 신용카드 공제도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최미남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용 50만원 5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그치? 전부 다 공제 받을 수 있겠네. 최미남 신용카드 결제했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구입처는 이렇게 의료비 증빙 코드 입력할 때는 기타 영수증을 선택해 달랍니다. 이 안경비에 대해서는 알았다. 그 다음에 박희수 어머니의 질병치료비 325만원 최미남 신용카드 결제했답니다. 오케이. 의료비도 공제 신용카드도 공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에서 실손 의료보험금 100만원 지급 받았답니다. 실손보험 등기에 있어서 100만원 보험금 받은 거 가지고 결제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325만원에서 100만원 차감한 금액만 의료비 공제 가능할 거다. 그치? 쭉 읽어보았고 내용을 입력합시다. 자, 의료비는 부양가족 탭에다가 입력하죠. 의료비 더블클릭합니다. 자, 이렇게 보도창 나타났고 먼저 본인 불러옵니다. 최미남 최미남의 의료비는 두 건이었다. 그치? 일반적인 150만원 질병치료비 그 다음에 안경비 50만원 이렇게 구분해서 입력합니다. 국세청장 이렇게 선택하고 그치? 홍택스 자료랍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금액 얼마요? 150만원 그 다음에 최미남 본인 다시 한 번 불러오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의료증명코들 기타 영수증 선택하랍니다. 금액은 50만원 안경점 그치? 그리고 상호도 적어줄까? 상호 보고 적는 겁니다. 이제 대학 안경점 그리고 사업자 등록 번호 적어 달라고 이겁니다. 대학 안경점 사업자 등록 번호가 605 26 235 26 됐지요. 됐고 두꺼님이겠고 그 다음에 박희수 어머니에 대한 질병치료비 325만원 실손보험금 받은게 100만원 있었어? 오케이 어머니 불러옵니다. 박희수 그 다음에 국세천장 선택하고 금액이 얼마요? 325000인데 실손보험금 받은게 100만원 있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 당연하겠지만 그 내용이 연말자산인역 탭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참고로 확인해 볼까요? 이륙이 W글 갑니다. 본인에 대한거 150만원이랑 50만원 합해서 200만원 딱 표시되고 어머니에 대한거 325만원 중에서 100만원 차감해서 225만원만 공제 적용될거다 라고 합니다. 고로한 내용이 이렇게 표시됩니다. 됐죠? 그 다음 신용카드 봅니다. 최미남 신용카드 사용액 그렇고 최미남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있습니다. 둘 다 공제되겠지? 그리고 배우자인 김연우 신용카드 사용액 나와 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소득금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지? 그런데 배우자는 소득금의 요건을 충족 못했다 이겁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공제 안됩니다. 그 다음에 최미남 신용카드 사용액에는 의료비 제출액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알았다. 정상적으로 공제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건을 공제금액으로 적어주면 되겠다. 자, 2,200만원과 220만원. 42만원 안에 써서 더블클릭해서 일반 신용카드 22000000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220000 적어주자. 확인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에 기타, 최미남 연금저축계좌 120만원 2022년도 나비뿐이고 주식계좌 국민은행 계좌번호 열었습니다. 아시겠죠? 연금저축 등 로마자 1번 선택해서 내용 적습니다. 네모 2번에 연금저축 2번을 선택하면 됩니다. 세액 공제 적용 받는다 이겁니다. 이 상태로도 문제 풀 수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자료 나와 있어야 조금 더 좋겠다. 그치? 가입을 언제 했냐가 중요합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에 가입했다면 세액 공제 적용되고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했다면 소득공제가 적용되어야 되잖아. 그래서 세액 공제를 적용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언제 가입했냐면 2022년도 가입분이다 이겁니다. 이 자료를 추가해서 교재에 수록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세액 공제 적용 받아야 되구나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고 내용 적습니다. 2번 연금저축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에 국민은행 국민은행 블로그 계좌번호 243-910-750-72209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고 납입 금액은 얼마요? 120만원 적어줍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작업 완료 됐지요? 지금까지 제 105회 기초 문제 풀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Julio 제발 입니다 state 수고하셨습니다. tau 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